보아 선배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생일 축하송 알죠? 하나 둘 셋 넷 데뷔 10주년 축하합니다 데뷔 1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아 선배님 데뷔 10주년 축하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어색한 은혁씨가 우리 보아 선배님께 케이크를 하나 찍어서 손에다가 데뷔 10주년 앞으로 10주년, 20주년, 100주년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네 진짜 자 우리 보아 선배님 이제 좀 어색한 자리 풀 선배님 하지 말고 보아야 데뷔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고맙다 은혁아 얘기해주세요 보아야 첫 입도는 ТВ 10주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왕호와 를 반가주시옵시오 예쁘다 예쁘다 자 우리 보아씨 이제 많은 팬여러분들 와 계시니까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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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우야 잠깐만 일단은 미우야! 어 잠깐 비싼건데 세탁받게 되잖아 자 좀 지키해주시고 우리 많은 팬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소감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제가 2000년도에 데뷔를 해서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요 음.. 앞으로 20년 30년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보아와 함께길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해온 저의 회사와 함께 앞으로 저의 노무기획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ा아아아아아아아아악 데뷔를 축의해 축하합니다 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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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에요 곤보아 우유 빅하이 본보아 봄보아 짭這樣 큰 목수 부탁드립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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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아! 몇시간걸리는거 같으시나요? 특혁이 지켰어요! 아! 특혁이 지켰어요! 자! 우리 그녀는 그 기념의 의미로 한국을 제패하고 또 일본가서도 정말 최고가 되고 또 미국에서는 정말 최고가 되어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보아씨 데뷔 10절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기념의 의미로 정말 이번 Madison은 넘버원이라는 의미로 넘버원 다 함께 불러오겠습니다! 얜!! 눈골이 눌렀어 손이 없이 널 달려오며 비추던 Fire leading 널 달라고 감싸주는 거니 정말 난 붙여주던 널 널 이끄하게 틀어버려